대한당 홍문호 의원이 억대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수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집에 같이 지내시는 분은 잘 계세요?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? 윤정은은 누가 있길래 지나가 저러는 거지? 당장 가져간 거 또는 다 내놔. 지금 다 의심하고 있는 거야? 당신이 차로 사람을 친 명백한 증거 내 손에 있어.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다니 대체 누가 의원님께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? 적은 원래 가까이에 있다는 말도 있죠. 홍의원 매장 당하는 거 순간이겠어요. 아직 멀었어. 이제 시작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